심벌 비용 일단은 심벌을 가져오고요 심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10 원래 기존 거의 버리고 1578기 지금 추석 때 13,000원이니까 그거 좀 좀 넣어줍니다 15,000대까지 올라오고요 9억을 썼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심벌 가격 할인이 안 된다는 그 심벌 버리고 이어주고 10억 날라갈까 더 날라가겠구나 14억 12억 3천 근데 또 레벨 해야 되니까 14억 날라가겠구나 18,900까지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냥 헬륨 오늘도 기존 버리고 버리고 9 Commissioner Phone Look 어후 천만대 들어가나 어후 20만 되네 장갑기는 몇이야? 21000 aksi 정국 오케이 아 creature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자 많이쇠 아 아 이거 또 10억 들어가네 22,000 23,000 200 정도 올라가면 25,000까지는 어렵겠네 몰아쓰 936개밖에 안 되는구나 20,000 30,000 22,000 23,000 까지 장갑끼면은 얼추한 25,000까지 가는 거고 오케이 어... 770개 마지막 심보리로 볼게요 현재 주스탯이 25,000 오토스틸을 끼면은 아 23,900인데요 아니 25,000 되잖아 음... 1,100까지 딱 됐고요 25,301까지 오케이 심볼 6개가 다 완성되면서 장갑끼면은 26,500까지 큰 대답 엥kan 절차 지oln 약 스탭 iv 감사합니다.